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초록수민입니다. 오늘은 이 사계국화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요. 제가 이거를 많이 샀어요. 그리고 많이 죽였어요. 왜냐하면 이게 물을 많이 주면 죽더라고요. 근데 정말 건조하게 키워야 돼요. 아 이게 잘 있다가 한두 달 지나고 여름이 딱 되잖아요. 그럼 물을 좀 여름이니까 물을 좀 듬뿍 주면 훅 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요번에는 마사토를 정말 많이 섞어 가지고 조금 척박한 흙에다가 심어주면 어떨까 작은 분에 이거 절대로 큰 분에 심어주면 안 돼요. 요거 사온 분보다 조금 작게 하셔가지고 아니면 행융화분. 행융화분이 물이 좀 잘 마르잖아요. 그런데 심으셔가지고 키우셔야 돼요. 저도 잘 못 키워 가지고 근데 너무 이뻐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뻐요. 저는 핑크색도 있지만 요 보라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사게 되네요. 자꾸 보면 안 돼요. 자꾸 홀려 가지고 사게 돼요. 밝고 건조하고 시원하게 그런 환경을 맞춰주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사계국하고요. 오늘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. 이걸 3,000원 주고 사왔고요. 꽃말은 맑음, 고상함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. 요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사서 4년, 5년 키우시더라고요. 와 부러워. 보니까 이게 모래에 반반 섞인 흙에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심어져 있네요. 너무 좋다.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잘 나와 있어요. 이쁘다. 요거는 제가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. 딱 맞는 화분에. 이렇게 마사토를 많이 넣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쏙 들어가네요. 쏙 들어가네요. 그냥 이렇게 심어줘도 되겠어요. 맨 밑에 마사토로 배수충을 좀 깔아주고요. 요 흙 그대로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. 요렇게 담아 주겠습니다. 그리고 상토에 이제 마사를 많이 섞었어요. 배수가 정말 잘 되도록 이렇게 한번 심어 주겠습니다. 요 흙으로 좀 겉에만 이렇게 채워 주면 될 것 같아요. 흙이 모래가 많이 섞인 그런 흙에 심어져 있어 가지고 크게 털지 않고요. 반만 조금 반만 털어주고 요렇게 심어 줬어요. 요 화분에 이렇게 심었다가요. 이게 너무 이렇게 조그매 가지고 다 안 들어가 가지고 약간 커요. 요 화분이. 요 화분이. 요 길로 약간 큰 화분으로 옮겨졌어요. 요 사기 국화 이제 처음 키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여름에 많이 보내실 거예요. 근데 그 여름에 물 주기만 좀 잘 조절을 하시면 저는 물을 자꾸 주고 싶어 가지고 물을 많이 줘 가지고 자꾸 죽여요. 한번 이걸 잘 키우시는 고수분들은 뭐 4년 5년은 계속해서 너무 잘 키우시더라고요. 여름 장마철 그 때만 조심하시면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자꾸 죽이고 자꾸 또 사요. 꽃말은 맑은 고상함이고요. 초롱꽃못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. 여러 해살이 풀인데 저희 집에서는 두 달 이상 못 사네요. 근데 지금 3월이니까 6월까지는 살더라고요. 이제 3개월 이상 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흙에 이제 마사를 많이 섞어 가지고 물빠짐이 좋게 제가 심어 줬기 때문에 제가 물을 좀 잘 줘도 잘 살지 않을까 올해는 잘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저도 한 4년 5년 이렇게 키워 보고 싶네요. 참 이 아이 월동이 안 돼요. 이제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죽거든요. 제가 그 겨울에 신랑이 이거를 이제 화원에서 사다 줬었어요. 그래서 온실에 있다가 얘가 우리 집 베란다가 그때 그대로 한 5도는 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얘가 추워지니까 냉해를 입더라고요. 그래서 겨울에는 월동이 안 되니까 이제 방 안으로 들이쉬고 베란다도 약간 추위 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부터는 지금 온도가 영하 1도고 밤 온도가 거의 1도 2도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럼 얘가 이제 추워 가지고 훅 가게 되죠. 밖에는 놀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지금 이맘때쯤 구입하신 분들은 밖에 온도가 너무 추우니까요. 실내에서 아마 키우셔야 될 겁니다. 15도에서 20도 그 사이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요. 올해는 잘 키워 가지고 내년까지 여러 해살이 부리니까요. 내년까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